문양석의 조건과 감상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양석의 조건과 감상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요, 제가 잠시 화이트보드에 필기를 해놓았습니다만 첫번째 문양석의 의미, 두번째는 문양석의 구성성분, 세번째는 좋은 문양석의 조건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네번째는 그림의 내용과, 다섯번째 문양석의 종류,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음, 아마 제가 요약본으로 해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대강 제가 볼 때, 이 역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1부를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구독 꼭 누르고, 그리고 좋아요까지 해서 함께 누르신 후에 감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양석의 조건과 감상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으로 논하고자 하는 것은 문양석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문양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접근을 하다보니까 좀 어색한 가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돌갓에, 돌의 피부에 그림이 그려진 돌로 무늬석이나 이 무늬석, 무늬석이나 색채석과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점을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무늬석이라는 것은 단일색 또는 몇 가지 색상으로 일정한 규칙적이거나 또는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패턴을 이루고 있는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벽지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돌 가운데에서 딱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돌을 제가 이렇게 표본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물방울 모양이라거나 또는 꽃망울 같은 형태를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특별히 어떤 그림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패턴을 갖는 하나의 무늬를 띄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서해의 호도에서 나오는 돌입니다. 이 돌은 색채석의 표본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물방울과 같은 그런 패턴이 없이 전체적으로 한 가지나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색조로 물들어있는 돌을 말하는데요. 예컨대 지금 보시면 까만 피부에 이렇게 히끗히끗한 채색을 하고 있는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이런 돌을 감상하려면 약간의 추상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밤바다의 일렁이는 물결이나 파도처럼 느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돌은 길산도에서 역시 서해의 길산도에서 오래전에 탐석을 한 돌입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늬석과 색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양의 구성성분이 있습니다. 이 문양의 구성성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석영이라든가 황해석이라든가 또는 석회석이라든가 석회성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거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의 광물질 광물질이나 또는 여기 이제 색소 색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화석이라든가 화석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질석 이질석이 있습니다. 이질석 등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차근차근 또 풀어간다면 석영이나 방해석이나 석회석 등은 편편한 돌갓에 나있다면 문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산수경석이라든가 이런 경석의 골짜기에 만약에 공교롭게 여가던 석영들이 박혀있게 되면은 이것이 곧 아마 폭포석이라든가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폭포석 같은 얘기지만 빙폭이라든가 또는 잔설경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빙폭이나 폭포석을 감상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질석 같은 경우에 이질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호박돌에 검정 오석이 박혀가지고 문양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로 화면이 아마 나타나겠습니다마는 바로 이제 저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네. 자 그래서 문양의 구성 성분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세 번째로 좋은 그러면 문양석의 조건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건의 문양석입니다. 세 번째 좋은 조건의 문양석 좋은 조건의 문양석이 되려면은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꼭 짚어야 될 것은 형과 질이죠. 한번 색 이렇게 되겠습니다. 형질 색이라 우리가 제가 초창기에 정본석담 편에서 항상 좋은 조건에 수석이 되기 위한 3요소가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형은 우리가 이제 모아무 형태를 바라보는데요. 특히 문양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둥글고 반듯한 모양을 갖춤으로서의 우리에게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모아내고 모아내고 만약에 깨진다면은 또 앞쪽에 문양이 깔끔하게 들지 않고 문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쪽에 파임의 변화가 있다거나 마치 우리가 경석에서처럼 이렇게 되면 문양을 단정하게 우리가 감성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하나의 이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함은 원래의 도를 가르치는 이야기인데요. 이 모함은 하나의 캔버스가 되는 것입니다. 캔버스라든가 또는 화선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듯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캔버스나 화선지 위에 그림을 그려야 하듯이 그래서 캔버스와 화선지를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모함이 이렇게 반듯하고 둥글고 수마가 잘 돼서 피부에 돌같이 단정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에는 두 가지 의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모함이 이렇게 옆으로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난초 같은 게 그려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이 그림을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세울 겁니다. 그리고 약간 뭐 이런 거야 당연히 뭐 이쪽을 바닥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돌이 있으면 이 난이 만약에 이렇게 약간 이쪽 면도 아니고 이쪽 면도 가운데 이 정도에서 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걸 바닥으로 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중심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는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모함을 중심으로 본다는 겁니다. 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돌이 있습니다만 산이 이렇게 삐탈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떴다 그러면 중국인들은 삐탈된 그것을 바로 잡아서 그림을 중심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냥 반듯한 모함을 놓고 그림이 만약에 산이 이렇게 삐틀어졌어도 대부분 그렇게 보는 형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입니다. 이 질의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석질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림의 어떤 질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뭄이 잘 일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강돌 중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정선 쪽에 정선 쪽에서 나오는 수감석이 있습니다. 수감석이라든가 또는 까만 오석에 까만 오석의 방해석이라든가 석영이나 이렇게 하얀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 즉 하나의 보색관계 대비관계가 되어서 모양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런 돌들이 대단히 선호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색입니다. 끝으로 여기 색인데요. 역시 그래서 삼원색 초록이라든가 빨강이라든가 하얀이라든가 이렇게 색이 대비가 좋으면서 뚜렷하고 진한 원색적인 색감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돌이 회색인데 문양이 하얀색이라거나 이렇게 채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그러한 문양은 눈에 그렇게 확 띄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문양을 이루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림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수석을 사랑하고 아끼는 건 결국은 결국은 자연의 미학입니다. 즉 아름다운 신이 내린 그런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단히 미적이어야 되고 또 예술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예술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흉물스럽거나 또는 악을 표현하거나 파괴적이며 성격을 갖거나 또는 전쟁이라든가 마귀나 귀신 또 자연에서 이탈된 반정서적 또는 반미학적 내용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항상 그림을 해석할 때에는 주의를 해야 할 것이 가급적이면 미적으로 또 선과 악에서는 선의적인 해석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 내용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필요하나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모함에 우리가 모함에 붉은 붉은 어떤 문양들이 들어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거를 산에 불이 났다. 불이 난 것과 같다. 물론 그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해석보다는 우리가 홍염에 물든 홍염에 물든 가을의 단풍의 절정이 잘 표현된 이러한 문양으로 해석을 해주신다면 훨씬 문양석의 감상 취지에 맞고 자연에 감화되어서 마음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양의 내용은 멋과 품격 멋과 품격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는 문양이 좋고요. 더하여 풍류적이고 풍류적이고 그리고 해악적이고 또 풍자적이고 때로는 만화같은 또는 캐릭터와 같은 또는 명화와 같은 그런 하나의 묘사성 이런 묘사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석이 수반 위에 조형된 그런 공간예술이라고 한다면 문양석은 모함 위에 그려진 예술품으로 자칫 평면 위에 그려졌지만 신미안으로 입체적 아름다움을 찾아내야만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며 또 오히려 경석에는 없는 부분을 많이 표현해내는 것이 문양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명략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보면은 공화사신인데요. 이 공화라는 말은 공력조화라는 말을 우리가 줄여서 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우리 우주와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은 하나의 조물주의 각본에 의해서 그래서 그 조물주의 역사가 계속되고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우리가 신의 작품, 우리 인간마저도 신의 예술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심오함을 오묘함을 단 몇 개의 말로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즐기고 감상하고 소장하고 하기 위해서는 분명 자연의 섭리와 이와 같은 조물주의 각본 그리고 반복되는 역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석수만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이 모래알에서 탄생하기까지 150억 년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것이 다시 부서지고 모래알로 돌아가는데 150억 년 도합해서 300억 년의 명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의 소식인들만이 목숨수에 수를 넣어서 수를 쓴다는 말씀도 드렸었지요. 이렇게 여기까지 네 번째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다섯 번째 문양석의 종류라든가 또는 문양의 형태 그리고 일곱 번째 문양의 위치 그리고 여덟 번째 문양의 추상성 끝으로 아홉 번째 감상에 따른 감흥적인 요소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거는 2부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